초코 코린치즈 초코 하나? 크림치즈 하나? 초코린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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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와 이거 맛있다 크림 깨드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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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초코바 이게 맛있어 와 빨리 먹어보래 빨리 먹어보래 되게 맛있어 황! 그럼 다음 집으로 황! 다음 집으로 황! 큐브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주거리에서 스테이크 높은데요 큐브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4,800원 가격은 이 정도면 스테이크 한 덩어리 정도 되는데 소고기는 4,800원 그리고 돼지고기는 3,800원입니다 저희는 소고기로 했어요 저부터 먹어보면 안될까요? 먹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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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싸가지고 안 좋은 거 쓰인다 고기 되게 부드럽다 호집니다! 매집니다 약자박 오진다니깐요 개맛이다 너무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어디 갈까? 환상의 맛 2번은 달콤한 맛이에요 2번꼬? 2번꼬 환상의 맛 2번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나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 신동네 이게 3,000원짜리 밥에 3,000원에 이런 밥을 넣었으면 진짜 한 끼로 이거 먹으면 비벼야지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맛은 딱 좋지 않은데 맛이 진짜 좋고 야 진짜 맛있다 저게 부서지 날씨가 좀 처음이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자기 콜라들의 하나땀 콜라 한 잔도 이렇게 줍니다 이게 더블치즈 2,500원짜리입니다 이게 햄치즈 2,000원짜리고요 가불치즈 2,500원짜리 이게 팬케이크인데 약간 바삭바삭하네 팬케이크 아닌 것 같은데 어떠세요? 평가를 해주세요 맞어 근데 줄셀만큼은 아니죠 맛있어 근데 줄셀만큼은 아니다 응 진짜 다음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먹방